미래를 향한 꿈 세계를 향한 도전 나음 그리고 다름 세계의 캠퍼스 3배의 가능성 나의 가능성은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시작된다 충남 세종의 대표거점 대학 국립공주대학교 제가 공주대학교를 선택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역사가 깊고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알아보고 선택하고 있어요 책으로 치면 스테릿셀러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교육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서 제 꿈도 이곳에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될 저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제게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는 저의 모교 공주대학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공주대학교는 세계 47개국 대학들과 협정을 통해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리더가 탄생하는 곳 바로 이곳 국립공주대학교입니다 공주대학교는 60%가 넘는 장학금 수혜율 200만원 내외의 저렴한 등록금 4,6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학생생활관은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7개 단과대학, 8개 대학원, 학생수 약 2만여 명으로 규모 있는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최신 시설과 더불어 높은 취업률 교원 임용고시 최다 합격자 배출 등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전통에 빛나고 실력에 빛나는 대학교입니다 미래를 위한 경쟁력의 메카 꿈꾸는 당신의 진심이 노력하는 당신의 땀방울이 뜨거운 당신의 잠 못뜨는 밤이 건강한 당신의 바쁜 하루가 희망찬 당신의 비전이 당신의 가능성이 우리의 자부심이 될 때까지 우리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 된 대학, 함께 여는 미래 국립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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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